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속 관련 논란은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이번은 그 정황이 생생하고 등장인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비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러시아 몰락을 부른 라스푸틴, 신돈에 빠진 공민왕의 폐단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선과 무속으로 국정농단을 부른 최순실 사태를 기억하고 계시는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의혹 해소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무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는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또 공관담당 부사관과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통화기록을 밝히십시오. 무엇보다도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로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소와 고발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